오늘도 영찬, 영찬, 수하일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이제 고2, 6월 보기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번부터 21번, 그리고 25번부터 3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 볼게요. 우리 문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 삼각함수 자식이 있는데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켜줘야겠죠? 항상 누구를?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을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cos제곱 더의 sin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겠죠? 우리 친구를요. 이제 1 빼기 sin제곱 x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sinx 똑같이 있으니까 뭐다?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nx는 몇이다? t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치환하실 때는요. 범위를 써주세요.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1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바뀌는 거다? 2배에 1 빼기 t제곱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배의 t 되겠고요. 플러스 k가 되겠죠? 이제 2차식인 거니까 내가 묶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몇이죠? 2t 딱 쓰시고요. 플러스 2 플러스 몇이냐? k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 이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묶어주시면요. 마이너스 2배의 t 그 다음 몇이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 이제 빼기에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 딱 쓰시고요. 뭐가 생겼어요? 우리 여기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생겼으니까 다시 더하기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5 플러스 몇이냐? k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인 2차함수 되겠고요. 여기 몇이냐? x 좌표가 2분의 1, b리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만 표시를 해 먼저 마이너스 이렇게 멀리 있고요. 1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난 어차피 이거 말고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죠? 그럼 뭐냐? 지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막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도 항상 이렇게 지워가지고 나랑 상관이 있는 것들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냐? 최대값이 이때고요. 최소값이 뭐냐? 이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했어요. 그럼 값이 몇인 거예요? 2분의 5 더하기 k 되겠고요. 얘가 이제 2분의 15 되는 거니까 k는 몇이다? k는 이제 5 딱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1 이 상황에서의 값이보다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몇이냐?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의 2분의 몇이에요? 5 더하기 5가 딱 되겠습니다. 이거 몇인 거니? 4분의 9인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냐? 2분의 9가 되겠죠. 즉, 2분의 4만큼 즉, 2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 몇이냐? 5 빼기 정답 3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여러분들 12번에 의해서 똑같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치환해주시는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2의 x를 t라고 딱 치환해주시고요. 항상 치환하면 뭐다?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t는 뭐냐? 2의 x인 거니까 누구보다? 0보다 크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2의 3제곱이니까 8이죠? 그래서 8t 제곱도 되겠고요. 빼기 몇인 거야? 우리 친구 이제 17t 되겠고요. 플러스 2는 몇 이하다? 0 이하가 딱 되겠습니다. 써보시면 8, 1 되겠고요. 2, 8, 16 해야겠죠? 그래서 2, 1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 t라는 게 어떻게 된다? 우리 친구 이제 여기서의 8분의 1 여기서의 2죠? 즉, 8분의 1 이상이고요. 누구 2하다? 2, 2하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 2의 x인 거잖아? 아, 즉, 이 친구 이제 뭐냐? 지수들이 다 뭐가 된다? 지수들이 다 이제 2로 맞춰지는구나. 보시면 되겠죠? 즉, 이렇게 2에 마이너스 몇이냐? 3 그 다음 뭐냐? 2의 x 그 다음 몇이냐? 2의 1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x 범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 몇이냐? x 그 다음에 1 되겠습니다. 정수인 거니까 몇 개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정답 몇 개? 다섯 개다 해서 정답 5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아, 이렇게 로그식이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기 위한 a의 모든 정수값 제압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조건이 뭡니까? 우리 친구, 이 밑이죠? 얘는 뭐다? 당연히 0보다 커야겠고요. 누군 되면 안 돼? 1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진수 친구 있죠? 진수가 뭐다?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가 우리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써보시면 요거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이 식을 x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x에서 보시면 몇 차식이다? 2차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습관을 들일 때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년 되면은 수능이랑을 볼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프를 대부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야. 이렇게 똑 해주게 쭉쭉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돼. 정말 이렇게 위에 떠있다 해.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d가 0보다 작은 상황이구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시면요. b제곱이죠? 저기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4a 난 몇이냐?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수분해가 되겠죠? 4, 8 32입니다. 빼기 되는 거니까 아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8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0보다도 커야겠고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누구부터나 우리 a라는 친구는요. 2부터 3 4 5, 6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딱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합은 몇이요? 여러분들 2개 더해도 9 더해도 9 더해도 9 되겠습니다. 정답 몇이냐? 9, 3 27 정답 27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 4 5, 4 5, 4 5, 6